신성현 선수의 수비는 신성현 선수 다이밍할 때부터 신성현 선수 달려오는 결과 나쁘면 이용욱 선수는 세입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오! 영통전을 1루에서 자 걸렸습니다 주자가 걸렸습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투아웃이 내버렸습니다 결국은 작전이 나왔구나 결국 작전이 나왔습니다만 견제구로 1루 주자를 잡아 냅니다 저게 단독 도루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다시 치고달리기 작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견제 타이밍이 치고달리기면 이용욱 선수가 저런 스타트하면 안되죠 단독 도루가 아니기 때문에 투수가 스텝이 홈쪽으로 가는걸 보고 한 템포 늦게 스타트해야 됩니다 하하하하 오케이 를 외치는 그렇죠 지금 감독 입장에서는 네 네 네 투 발 원 스트라이크 자 펀트를 3루수가 잡고 1회 1회 1회에서 아웃입니다 네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승민 선수가 빠르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현상이 빠르게 수비를 펼치면서 선행주자를 잡아냅니다 근데 선구가 조금 짧아서 불안받았거든요 그렇죠 짧았지만 권영관 선수가 1루수와 같이 발뻗어서 포구하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구를 해냈습니다 네 투수 앞쪽으로 됐는데 이번에도 잔디 위쪽으로 수비 위치를 잡았던 주현상이 빠르게 들어갔고 여기서 1회 승부 판단이 지금 주현상 선수가 굉장히 또 수비가 좋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시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박승민 선수의 권영관 선수입니다 오늘 유격수 선발 출전했습니다 바깥쪽 자 중견수 쪽으로 안타가 됩니다 배트 끝에 맞으면서 중견수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권영관 첫 타석 안타 만드는 초고 좌측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주자는 2루와 1루 초고 좌측입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제자리에 선수에 대한 buna 저녁 JONification 자, 버트를 3루수가 잡고 어디 2회 онлайн 1회에서 아웃입니다 од cheese 스토리. 자 유격수가 다이비 캣치 잡았을 때 2회 1회에서 보상 수리아웃이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빠른 벌입니다 유격수 다이비 캣치. 권영관 오늘 대단합니다.